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외교관 출신인 태형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세습 통치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또한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시점도 예측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2030세대, 북한의 2030세대가 북한의 중추세계됐을 때 더 이상 북한 체제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2030세대는 주로 인터넷이나 이런 외부의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의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충성을 강요하다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북한의 중추가 됐을 때 주로 2030이 중추가 된다고 하는 것은 40대, 50대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안에는 북한 체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태형호 의원은 15일 공개된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현재 2030세대가 중추세계됐을 때에는 붕괴가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2030세대는 모든 교육이 먹혀지지 않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2030세대는 지금 북한이라는 국가와 체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볼 때,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이런 통치방식은 전혀 먹게 되지 않는데 그런데 2030세대들은 전체 분위기가 억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침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030컴퓨터세대가 앞으로 북한의 중추세력이 됐을 때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급사해서 유고상태가 된다면 과도기로서 제2인자인 김여정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서 북한의 세습 통치가 끝날 것이라고 전방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세습될 때 모든 사람이 또 제3대로 넘어가네 이렇게 하면서도 외국에서 평생 공부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을 개혁이나 개방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아주 심한 핍박과 철권통치, 피별이 나는 숙청, 가문싸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받고 이제는 기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형님, 이복형인 김정남을 국제공항에서 이렇게 독살하고 고모부를 총격 피살시킴으로써 총살시킴으로써 부민들 북한의 안팎에서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20, 30세대들이 주축이 되는 20년, 30년대 지금 김정은이 39 이렇게 되니까 20년 뒤면 59, 30년대면 69, 김정은이 60대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산다고 하면 김정은 체제도 더 이상 먹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도 지금은 겨우 억지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탄압, 폭압 이걸 통해서 공포정치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마구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곳에 균열이 생기면 쫙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가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김정은이 대단히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과 무인기 도박을 감행한 것은 항상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임기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비례대응에 나서고 있고 한미 확장 억제력도 강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불안감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매우 불안하다. 그것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여기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불안 심리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당 전원회의에서 국방상, 국방부 장관격입니다. 국방상 그리고 총참모장, 민방위 부장 등 군부가 100% 물관이 됐다고 합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6개월 만에 다 날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새롭게 라인업을 시켰는데 6개월 만에 북한에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12월에 군부의 핵심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들어온 이들도 이전 사람들이 6개를 하고 다 갈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새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라인을 6개월 만에 다 교체를 했다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북한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 문제 있는 미사일을 쏘거나 이러면 그냥 대응도 하지 않고 육아입니다. 정도를 끝났는데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쏘고 저들이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밑으로 쏘면 우리도 그 위쪽으로 쏘고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비례해서 대응하니까 김정은으로서도 아주 죽을 마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북한은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소련이 무너진 것도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했는데 그때 군비 경쟁 같이 했던 소련으로서는 나중에 힘이 다 붙여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됐다 하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처형은 모르겠지만 숙청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형까지 가지 않고 이용호의 숙청 사실만으로도 북한 외교관들의 심리적 동료가 클 것이다. 앞으로 협상파도 강경파로 줄여있을 것이고 미국관계나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강경하게 가려고 할 때 어느 누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겠나. 이러한 상태가 상당기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호는 외교 전문가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외교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던 인물이고 아주 과격한 게 아니라 온화한 그래서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이용호가 처형이 됐든 또는 숙청이 됐든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내부에서도 이제 이용호까지 들었게 되면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대화를 하자거나 또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런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 땅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하는 외신부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태형호 의원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많이 한다. 혼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다. 또 김정은 사진을 보면 살이 쭉 빠졌다가 늘어났다가 하기도 하는데 이것만 봐도 식생활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폭주를 하고 대단히 불안한 심리상태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도 뭔가 강하게 견고하게 한 것 같지만 안에는 크다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사실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시간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김정은도 모를 것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20, 30 세대들 북한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컴퓨터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지금 북한의 권력 전면에 나설 때는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한 겁니다. 그 사이에 권력뿐만 아니라 중소적인 역할을 할 때는 무너진다. 그게 앞으로 20, 30년 많게는 20, 30년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는 사실상 끝난다. 그 다음에는 지금 딸을 내쉬고 있는데 이 딸도 어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정도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을 계속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좀 수상한데 그런데 이미 북한의 김여정이가 항상 김정은 주변에 다니고 있는데 급변 사태가 생기면 바로 김여정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대 세습에서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그 언젠가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도둑같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개비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